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리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기존 집단 감염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며 어제 하루에만 108명, 오늘은 오후 3시 기준으로 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확인된 사례는 하루 사이 12명 늘어 누적 121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미크론 의심 사례 110여 명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